그럼 또 통계학자로서는 이번 4.15 총선을 보시면 또 다른 특이점 통계적 변칙이라는 용어도 쓰였는데 그런 부분이 또 어떤 게 있었습니까 뒤에 볼까요? 조금 더 있는데요 이게 많이 얘기하는 63대 36이라는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통계학적인 어떤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요 사준투표에서 민주당과 통합당 간의 득표율인데요 이게 서울지역, 인천지역, 경기지역이 다 똑같이 소수점 빼고 보면 63대 36이에요 근데 이렇게 나올 확률은 아주 적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제로는 물론 아닌데 굉장히 적은 확률이에요 근데 이렇게 나왔고 근데 253개 지역구에서 보면 또 63대 36으로 나온 지역구가 지역구로 보면 17개인가 있어요 물론 아주 많은 건 아니지만 그것도 사실은 통계적으로 일어나기에는 쉽지 않은 현상이에요 또 서울, 인천 경기가 똑같다는 것도 그래서 이게 63대 36이라는 어떤 매직 넘버가 어떻게 이번에 발생했을까 이것도 하나 좀 특이한 현상이에요 일반인들이 갖고 있는 의구심도 통계학자의 관점에서 보면 충분하게 있을 수 있는 그런 일어나기가 굉장히 힘든 거 그렇죠 그런 부분이라고 인정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일반인들이 갖고 있는 왜 저렇게 나타날까 일반인들이 막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걸 설명하면서 서울, 인천, 경기지역은 나 수도권으로 투표 성향이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들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나온 게 아니냐 그런데 그렇다선 치더라도 이게 예를 들어서 서울이 63대 36이면 인천은 65대 35든지 경기지역은 예를 들어서 62대 38이든지 이런 식으로 조금조금씩 차이가 나야 돼요 그러니까 투표 성향이 비슷해도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게 보통이죠 근데 이렇게 아주 우연하게 63대 36으로 똑같이 나온다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적은 확률입니다 이건 뭐 일어날 수도 있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꾸 일어나면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죠 이건 뭐 이제 민경욱 씨에 대한 자료를 조금 한 건데요 앞에서 설명한 내용들하고 대개 다 비슷한 내용들입니다 근데 이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관외 사전 투표 수가 아 39%? 그렇죠 그것도 특이한 현상 중에 하나인데 이건 아마 그 다음에 설명이 돼 있을 거예요 아이고 끝인가요? 아 끝인가요? 그게 이제 여기 무슨 설명이냐면 사전 투표에는 관내하고 관외가 있잖아요 관내는 직접 자기 동네에 가서 하는 거고 관외는 이제 다른 동네에 가서 이제 성공하는 건데 이게 인천 연수 우리 민주당 후보 통합당 후보 정의당 후보가 다 똑같이 관내 사전 투표 수가 관내 사전 투표 수에다가 0.39를 곱하면 나와요 그것도 아니기 특이한 현상이죠 근데 그게 그 지역뿐만 아니고 여러 지역이 있어요 여러 지역에 있다고만 여러 지역에 그러니까 이 39%라는 거 다 39%는 아니고 다른 지역이 각 당의 후보의 관내 사전 투표 수가 관내 사전 투표 수 곱하기 몇 퍼센트 그러니까 관외 사전 투표 수 이퀄은 관내 사전 투표 수 곱하기 몇 퍼센트 0.39 이런 거에 관찰되는 것이 한 17군인가 그 정도 돼요 그 정도 돼요 물론 0.39는 또 0.28 이렇게 바뀌긴 하지만 그러니까 그것도 좀 우연히 일어나기 힘든 거죠 사실은 상수관계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관외 사전 투표와 관외 사전 투표에 대해서 상수관계가 성립된다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지역만 다 합쳐서 이렇게 우리가 통계적으로 상관 분석을 하면 상관관계가 1이라는 뜻입니다 그게 상관계수가 1이다 이런 얘기죠 상관계수가 1이라는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관외 사전 투표 그룹하고 관외 사전 투표 그룹의 특성이 너무나 유사하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비율 관계가 일정하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여기에 거주하는 사람하고 전국에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다른 곳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조건은 이제 이렇게 나온 선거구만 얘기하는 겁니다 다 250장기가 아니고 이렇게 나온 선거구가 열몇개 있을 거예요 전 정확히 믿기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선거구만 뜯고 집어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게 관내하고 관외에 대해서 점을 찍어가지고 그림을 그려보면 다 직선상에 나열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그 의미가 그거는 통계적으로는 상당히 일어나기가 힘든 굉장히 일어나기 힘든 거죠 그런 결과가 생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다 종합해보시면 어떤 생각을 이번에 하시면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가지고 일어나기 힘든 특이한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해서 이거는 조금 중앙선거 관련해서 관심을 가지고 도리어 제가 보기에는 왜 이렇게 일어났을까 하는 것을 검증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검증을 해봤으면 좋겠다 스스로 그러니까 이렇게 발생된 선거구를 누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도 중앙선거 관련해서 자기가 스스로 개폐해 본다든가 다시 재건폐해 본다든가 또 그거하고 관련된 컴퓨터 장비 같은 것에 혹시 에러가 없었는지 다시 한번 체크해 본다든가 그렇게 해서 중앙선거 관련해 자신이 신뢰성을 쌓는 노력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자꾸 일어난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자꾸 의구심을 갖게 되잖아요 갖게 되고 중앙선거 관련해서 일을 제대로 했는지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기 때문에 이거는 국가적으로 볼 때 바람직하지 않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제 서광대가 계신 학원과에게 학원은 분석 실험 같은 걸 많이 하시니까 그렇게 오셔가지고 이야기는 대개 과학자들은 그렇게 실험 분석 같은 걸 해가지고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그런 데이터를 만든 과학자 자신이 입증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원인을 추적해가지고 수정 보완 작업을 한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총선이라는 것을 주관하는 기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니까 과학자와 마찬가지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만들어진 데이터에 대해서 입증 책임이 있는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지금 이런 통계적으로 기회 현상들이 많이 발생했고 또 요어에도 하드웨어적으로 예를 들어서 개표기가 어떻다는 등 또 뭐 어떤 뭐 투표용지가 뜯어있다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했잖아요 그런 게 순식간 나왔잖아요 수없이 많은 많이 나왔잖아요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 그거는 정보관리를 제대로 못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하고 다 연계해가지고 좀 책임 있는 설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자기가 스스로 관리하는 데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의문점들이 나오니까 저는 그렇게 하는 양심적인 활동을 좀 했으면 좋겠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양심적인 활동을 차후를 위해서도 이제 선거가 또 있잖아요 2년 후에 대선이 또 있고 그 외에 다시 2년 후에는 또 총선이 또 있고 이럴 때 국민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믿고 맡길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 같은 이런 상황이 자꾸 벌어지면 어떻게 그걸 믿고 믿고 맡기겠어요 그거 문제 아니에요 그러면 그래서 국가적으로 불행한 일이죠 통계약을 해보시면 숫자가 속이는 수가 있습니까 숫자 자체는 거짓말을 안 하죠 숫자 자체는 그냥 숫자니까 그게 뭐 숫자 자체가 뭐 자기가 어떤 양심이 있거나 뭐 거짓말을 하겠다고 뭐 시도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 숫자 자체를 만든 사람이 문제죠 그러니까 사람이 다 죄가 있는 거죠 사실은 근데 숫자는 장난을 칠 수 없다 장난을 칠 수가 없는 거죠 숫자는 그럼 숫자는 뭐 그냥 그야말로 좀 그냥 있는 그대로 봐야 된다는 이야기 그렇죠 숫자 자체는 뭐 그거를 뭐 진짜를 나타내던 거든 아니면 조작해서 만든 거든 하여간 현실 자체를 반영하는 데이터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대개 그 과거에 나 지금이나 간에 이제 연구를 하실 때는 통상에 표본 수가 좀 크다 하면 대개 통계학자들은 어느 정도를 가지고 표본 수가 크다 아니면 이 정도는 대개 표본 직접 믿을만 하다 이렇게 할 때 뭐 여론조사 이런 거 할 때는 대개 얼마를 줍니까 아 그게 이제 표본 수가 얼마큼 커야 충분한가 하는 문제는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사실은 지금 여론조사 말씀하셨으니까 여론조사에서는 보통 우리가 최소한 천명 천명 정도 또 보통 돈이 좀 있으면 돈이 드니까 그게 돈이 드니까 한 2천명 정도 하는 걸 권장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그 소위 바이예스가 이게 바이예스라는 건 편이라고 이렇게 치우치는 걸 말합니다 바이예스가 없다고 가정을 하면 한 2천명 정도 해야 한 플러스 마너스 2%의 에러가 나요 표본 오차가 에러가 한 플러스 마너스 2% 정도 난다고 봅니다 바이예스가 없는 경우에 그리고 천명으로 내려오면 이제 한 3% 좀 넘거든요 그래서 한 에러가 2, 3% 정도 정도면 우리가 그냥 뭐 그대로 관용할 수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천명에서 2천명을 많이 해요 아까 말씀하실 때 500명 얘기를 하셨는데 그건 상당히 좀 적은 경우입니다 500명은 그러니까 시간이 없거나 돈이 없거나 그럴 때는 500명까지 내려갈 수는 있어요 여론조사에서는 보통 한 천명 정도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동작구라든지 종로구 이렇게 되면 대개 얼추 유권자 수가 한 10만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뭐 한 4만 6만 정도로 사전투표 4만 당일 투표 6만 정도 되면은 만 단위를 넘어서는 그런 표본수라는 것은 상당히 큰 거겠네요 아 그 10만 명이 투표 했는데 4만 명 6만 명 그거는 사실은 거의 모집단에 가까운 거죠 숫자가 그 자체를 뭐 표본으로 보기는 조금 좀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면 뭐 천만 이렇게 되면 그때는 뭐 그거는 뭐 그대로 우리는 그냥 모집단에 나오는 결과치를 우리는 그냥 모집단에 못 쓰라고 얘기합니다 모집단에 못 쓰라고 얘기하구나 어떤 표본에 통계치라고 얘기를 안 하고 표본에서는 보통 우리가 통계치 통계 아니 교수님 지금 말씀 들어보면 진짜 그런 문제네요 왜요? 아니 그 그러면 저는 그래도 정확하게 지금까지는 모집단이 있지만 그래도 모집단을 잘라서 한 천만 되더라도 당일투표그룹 사전투표그룹 이렇게 나누어가지고 표본집들한 용어를 썼는데 뭐 그렇게 무슨 몇십만 몇백만 몇천만 되면 거의 모집단으로 봐도 된다는 얘기야 그런 얘기죠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뭐 몇만 몇십만 이렇게 막 넘어가 버리면요 그 나오는 에라가 표본어체가 거의 아주 작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모집단 모집단으로 봐도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또 하나 의심지 제기된 게 이제 출구조사가 있었을 때 출구조사가 있을 때 출구조사에서 발표한 것은 당일투표만 가지고 발표한 건데 당일투표에서는 이렇게 두 당이 거의 뭐 49% 51% 비슷했는데 어떻게 출구조사에서 그런 결과가 안 나오고 현저한 격차가 뭐 177석 대 몇석 차이처럼 그렇게 큰 차이가 나왔냐 그렇게 의심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나올 수 없는 건 네 저도 그거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게 당일투표에서 출구조사를 그게 아마 선거 시작해가지고 5분 4시까지 했던가요? 아마 그럴 거예요 43만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43만인가 이렇게 됐던 것 같거든요 전체 출구조사의 표본수가 표본수가 다 합쳐서 엄청 크거든요 전국적으로 네 전국적으로 그러니까 선거고별로는 이제 좀 적혀있지 아무래도 그래서 그때 나온 결과가 전체적인 사전투표 당일투표 다 합쳐서 나온 최종 결과하고 비슷하게 맞췄거든요 그게 굉장히 저는 신기하더라고요 굉장히 당일투표에 투표한 것만 가지고 질문을 해서 얻어진 결과인데 왜 저렇게 나왔을까 그래서 제가 한번 사실은 그 조사를 한 사람이었는데 물어보고 싶은데 아직 물어볼 게 없었어요 분명하게 그 사람들이 이야기했거든요 당일 투표 현장에서 무슨 5명당 1명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했고 표본수는 43만 명이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이기 때문에 그게 당일 출구조사라는 것은 기반적으로 정확하게 당일투표 표본집단하고 모집단하고 정확하게 일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방송 3사가 당일투표가 끝났을 때 출구조사를 발표한 것은 정확하게 뭐하고 같아야 되는가 하니까 양당이 아주 유사한 거의 50대 50과 유사한 상태의 값이 나와야 되는데 나온 것은 정작 보면 177이 아니고 80 몇 표하고 큰 차이가 나버렸지 않습니까 그거는 통계적으로는 이야기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저도 거기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없는데요 제 추측하건데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당선되고 안 되고 하는 건 선거구별로 하잖아요 전국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한 선거구에서 500명만 했다 예를 들어서 조사를 그러면 500명 하면 표본원 차이가 꽤 큽니다 플러스 마너스 거의 4% 가까이 갈 거예요 그래서 박빈 지역에서 대부분 민주당이 이기지 않았을까 그렇게 예측을 해서 출구조사가 됐으면 비슷하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거를 제대로 믿을 수는 없고 그것도 사실은 왔다 갔다 하니까 그게 지금 당일투표에서는 민주당하고 통합당이 비슷했잖아요 그러면 출구조사도 비슷하게 나오는 게 원칙입니다 그게 왜냐하면 전국적으로 보면 그런데 그렇게 안 나왔어요 그래서 또 하나 제가 의심하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그게 출구조사를 한 게 주로 언론기관들이 같이 했죠 여러 언론기관 당시에 그분들이 출구조사하면서 출구조사 결과에다가 혹시 사순투표 하기 전에 여론조사 한 게 있어요 사순투표에 누구를 짓겠느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민주당을 짓겠다는 사람이 좀 많았어요 사순투표 여론조에서 그 결과를 사순투표 결과로 반영해가지고 당일투표하고 플러스해서 혹시 발표한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추측을 좀 해봤어요 그렇지 않고서 이렇게 정확하게 맞출 수 있나 출구조사에서 그런데 그분들은 분명하게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거든요 이렇게 방송 3사가 당일 투표 현장에서 5명당 1명을 대상으로 했고 표본집단은 몇 개고 그게 정확하게 공지를 했다고 그러면 그렇다면 재미난 통계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하나는 출구조사의 성공의별 결과 가지고 있겠지 그 사람들이 그거하고 당일투표에서 성공의별 결과와 어느 정도 괴리가 생기는지 큰 차가 나겠죠 큰 차가 나겠죠 그걸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방송 3사에서 했으면 그 결과를 오픈해주면 이게 중앙선거 관련해서 결과가 있으니까 이렇게 비교해보면 아주 재미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선거라는 게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요즘 가끔 이렇게 방송하다가도 내가 봐도 좀 한심한 게 야 지금 이게 21세기하고도 20년이 흘렀는데 이 선거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에너지를 그냥 이렇게 쏟고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참 들 때가 많거든요 그래요 사실은 우리나라가 이제는 소위 선진국 문턱에 가 있다고 하고 또 뭐 IT 강국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특히 이번 선거에서 여러 가지 IT 장비가 동원됐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이 IT 장비 자체의 문제가 있다고 하는 이의제의가 자꾸 있으니까 우리 국민들 선량한 국민들은 아유 그럴 리가 있느냐 한국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우리가 선진국 문턱에 있는데 뭐 미개국도 아니고 그게 생기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꽤 있어요 그럼요 그럼요 저도 처음 그렇게 했고요 처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이렇게 했죠 글쎄 말이에요 그래서 도려 그런 믿음을 나쁘게 생각하면 더 역이용한 그룹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게 그래서 물론 안 되는 건데 안 되지만 인간은 그럴 수 있는 인간은 뭐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용해가지고 사람들은 아니 중앙선 처음에 다 그랬지 않습니까 뭐 위 사람들이 좀 장난을 쳤을지 모르겠지만 그 선거원 관리위원회는 절대 그렇게 할 사람이 아니라고 그 분들이 다 공무원인데 뭐 하려고 그렇게 하겠냐고 그렇게 다 믿었죠 근데 이제 나중에 오프라인 증거들이 나오니까 그 기대감이 이제 아 이게 아니구나 사람은 뭐든 할 수 있구나 그렇게 변한 거죠 뭐 하여튼 우리 국가적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하시는 그게 이런 중앙선거 관련해서 한 일에 대해서 신뢰성 문제를 제기하는 것 자체가 국가적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해요 오늘 이렇게 시간도 내주시고 또 특히 조선의부를 통해서 큰 여론의 어떤 향병을 결정하는데 좋은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다 우리들이 사회가 이렇게 어른 어른들이 좀 좀 드물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다 그 통계학을 하신 분이 그냥 이게 그날도 보니까 뭐 최호식 기자가 엄청 노력하더군요 어쨌든 간에 좀 그거를 좀 본인이 원하는 답을 받아보려고 근데 뭐 굳건하게 그냥 점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나중에 결국은 아마 최호식 기자도 처음에 예상을 전혀 못했던 기사를 보느니 아마 쓸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오늘 시간에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ary public책 mindful 그리고 bulk의